. 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. TWICE 다혜인입니다. . 우선 GOT7 영재 선배님이랑 같이 연습생을 했었어서 그래도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. 저의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 앞머리를 이 잔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때 이 잔머리를 잘랐는데 그래서 요런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다시 길어서 왜냐면 뮤직비디오랑 앨범 자켓은 거의 3개월 4개월 전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여기까지 또 길러서 오늘 다시 활동을 위해서 다시 잘랐습니다 명장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제가 블랙 착을 입고 앞을 보다가 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제가 샴푸 광고 모델로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고있나? 찬랑 있습니다 계획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있습니다 다섯 글자입니다. 다섯 글자요? 사람이요? 네 사람입니다. 남자예요? 네 남자입니다. 아이돌? 네 아이돌입니다. 라디오 DJ? 네 라디오 DJ입니다. 방금 봤다? 네 방금 봤습니다. 너무 쉬운데요? 갓세븐 영재? 딩동댕 저희의 의상을 책임지신 은희 누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수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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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컬 돈 먹으실까요? 스컬 돈 먹으실까요? 스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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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대 톡 와 톡 대 톡 톡 덧 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사한 노래 또 있는데요 덧 That's all I'm saying 또 제가 작사한 일본어로 작사한 노래가 또 하나 있거든요 톡 오늘 라디오 친친 즐겁게 하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원스들 아프지 말고 저희가 활동 2주 동안 원스들이 응원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라디오도 너무 즐겁게 하다 가고요 미리 미리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groups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